돌아가신 지 25주년을 맞이해서 이봉조 선생이 남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. 이분은 작곡도 많이 했지만은 아주 흐느끼듯 흐르는 스태너 색스폰 연주자로도 유명했습니다. 이분이 55세의 그 아까운 나이에 타개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더 많고 훌륭한 곡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아쉽습니다. 자 그러면 이봉조 선생께서 남기신 노래 몇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